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꼭이요 꼭꼭꼭 미세먼지로 봄나들이 망친 날 하루종일 직장 상사에게 시달린 날 이렇게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풍미 가득 육즙 팡팡 남다른 비주얼 자랑하는 진짜 한우가 나타났다 이제는 한우도 품격있게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위부터 불고기 전골까지 한우의 무한 변신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그리고 이 마블링 좀 보세요 이 수농팁 살코기 사이로 차려잡은 이 새하얀 마블링의 자태 그리고 부위도 다양하게 주시네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때 많이 먹어 육즙이 워낙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구워드시면 됩니다 소고기 외식을 한다 굉장히 지배액이 많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가격 대비해 돼지고기 먹는 것보다는 뭐 영양가 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반찬 이렇게 많이 나오고 먹는 거에 대해서 돈에 비해서는 그러다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석쇠 위에 한우를 올리는 순간 노릇노릇 익어갔는데요 여기서 주목! 한우를 더욱 품격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 한우와 와인이라 이거 진짜 색다르네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다들 봄나들이 나오신 것 같은데 어때요? 나와 보시니깐요 일단 봄이라서 확 나오고 싶어서 나왔는데 가까운 통도사에 가서 구경도 하고 와서 맛있는 고기도 먹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와인도 한잔하면서 오늘 분위기 마음껏 부려봤습니다 한우만 먹어도 든든한 이유 상탈이 부러질 정도로 나오는 밑반찬에 깜짝 놀랐는데요 제절 채소부터 영양만점 도라지까지 봄절 입맛도 두는 음식들이 처음 출동했습니다 거기에 제철 채소랑 먹으니까 건강에도 좋겠네요 그럼요, 쉴 새 없이 입안으로 직진하는 한우 너도나도 행복하기만 합니다 부럽네요 고기 육즙도 많고 너무 부드러워요 그래서 또 이제 나물 같은 거 싸먹으면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요 너무 맛있어요 가격에 비하면 굉장히 싼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에 비해서 너무 다른 데 비싼 집에 비해서 하나도 손색이 없고 맛있고 다른 반찬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오기가 장사하고 돈이 남을까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나오고 자, 이제는 물 말고 공기 좋고 그리고 소고기가 맛있는 고장 우리 양산시 하북면에서 앞에 있는 이 수라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식집인 줄 알았습니다 반찬이 굉장히 잘 나오네요 왜 이렇게 반찬에 신경 쓰신 건가요? 원래 기본적으로 찬은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항상? 네 근데 앞에 있는 이 친구 이 친구 이거 돼지고기 찍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멸치젓갈 기장에서 가지고 온 거 기장에서? 우리 밑반찬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앞에 있는 이 고기 부위 모양으로만 봤을 때도 다르거든요 어떤 부위인가요? 제일 위에 이거는 고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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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는 안창, 늑간살 늑간살 어허 솜종 세트를 냠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보니까 우리 그 숯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보면 이 빨갛게 달아온 숯, 이게 대나무 숯인가요? 어떤 숯인가요? 어떤 숯인가요? 참숯입니다 주로 고기는 참숯이 제일 낫습니다 고기 고기도 중요하지만 숯도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아 좋다 빛깔 보세요 빛깔 빛깔 보세요 빨리 잘라 먹겠습니다 아 다 좋습니다 거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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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도축이 되고 오늘 바로 들어온 이 소리 들리시죠? 아우 저 육즙 좀 보세요 고기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오우, 먹기 좋게 잘나서. 소 1마리에서 700g밖에 나오지 않네, 만찬. 아, 사장님, 드시는 겁니까? 아, 예. 저도 먹어요. 아니, 보통 저번에 본 게 아니겠는데. 소금에 살짝 이렇게 찢어요, 살짝 찢어서. 아, 너무 부러운데요? 육즙 난리났네요, 지금. 네, 그렇죠. 와, 소고기를 많이 익히게 되면 찌르게 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설 익혔을 때는 핏기가 있기 때문에 피비린내가 살짝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안 나네요. 예, 예. 안 나네요. 왜 이런 거죠? 숯에서 어느 정도 그걸 커버를 좀 해줘요. 신선함은 일단 기본이고요. 맛은 와, 옵션이네요. 지금 육즙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보세요. 그거는 핏물입니다. 아, 핏물입니다. 핏물이요. 핏물이니까. 죄송합니다. 핏물이었어요? 네. 너무 담배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고소해요, 지금. 와, 핏물도 맛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쌈, 채소가 다양하니까 참 좋고요. 여기에 천엽과 생강까지 서비스로 주시네요. 고기는 갈비살부터 안창살까지 이 정도면 소 한 마리는 못 본 것 같죠? 아, 이거 배부르기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고기만 먹고 하기에는 아쉬워. 이게 마음이 너무 착잡해. 왜냐하면 앞에 밑반찬들이 얼마나 많이 남으십니까? 이럴 때 밥과 다 먹으시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은양, 석쇠, 불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뭐 국물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국물은 또 정신폭성이라고 소고기 버섯 종굴이 또 있습니다. 한우의 변신은 지금부터입니다. 시원한 국물이 담길 때 강추하는 메뉴, 소고기 버섯 종굴입니다. 이거는 밥이랑 먹으면 딱이네요. 그렇죠. 또 다른 메뉴가 출격하는데요. 바로 한우 불고기입니다. 하지만 굽는 방법이 좀 특별한데요. 석쇠 위에 한우를 고루 펴서 떡갈비처럼 펴주는 겁니다. 와,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겠네요. 이제는 고기를 먹고 나서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석쇠 불고기도 있고 그리고 버섯 향과 보들보들한 육질이 살아있는 전골까지. 메뉴만 바뀌는 게 아니라 반찬도 싹 다 바뀌네요. 그렇죠, 된장은 또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아, 된장까지? 보통 다른 데로 된장하면 또 3,000원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석쇠를 시켰을 경우에 된장은 기본적으로 내야 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바로 먹어봐야죠. 소고기 전 버섯전골은 채소와 고기가 푸짐하게 들어가 있어 골라먹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한우 하나로 전골도 즐기고 불고기도 즐기고 오직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한우의 품격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한우라고 해도 전골로 먹는 것과 불고기로 먹는 것에 차이가 있죠. 그렇죠, 어떤 맛이냐면요 그 뭐라고 할까? 가만히 있어보자. 그 노래가 철로 나오는 맛? 여기 보니까 감성 마켓팅이 들어가 있네. 나들이 갈 때 가족끼리 왔을 때 설마 애기들 집에 놔두고 오겠습니까? 애기들 좋아하지. 엄마가 좋아하는 앞에 여기 인테리어가 있지. 아빠가 좋아하는 전골까지. 와, 가족이 누가 사랑할 수밖에 없네. 어둑한 저녁이 되면 낭만적인 분위기까지 즐길 수 있으니 이만하면 추적 레시피 성공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물 말고 공기 좋고 그리고 사람 냄새나는 고장 양산 하북면에 와서 유원지도 둘러보시고 그리고 맛있는 고기와 와인 한 잔의 여유도 즐겨보시고 전골 그리고 석제불고기 얼마나 편리입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오시고 나면은 이 과게 한번 드셔가지고 꼭 맛있는 음식 먹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양산시 하북면에서 외쳐보겠습니다. 유성현의 추적 레시피. 간장! 간장!